자 그러면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모시고 빅테크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와 기원 투자자의 상반된 관점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방송이 좀 원활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처음 오셨죠? 아니죠.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저녁에 한 번 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에도 좀 빠지더군요. 계속 시장 흐름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대선을 앞두고서 일반적으로 대선 두 후보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박빙 상황에서 성과가 그렇게 썩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선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안 하다라는 걸 저희가 판별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몇몇의 사례를 바탕으로 두 후보의 최종 지지율 격차가 3%포인트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박빙이라고 정의를 하자면 그렇게 나왔을 때는 투자들이 어느 한쪽이 배팅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게 바이든 보호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친환경 관련주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배팅을 할 텐데 그러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씩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마음속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 9월 30일 날 TV토론 보면 또 몰라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도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확신을 가지고 배팅하기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이든이 되면 올라갈 주식들이 지금 오르면 시장은 거기다 배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그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지지율 격차로 말씀드리지 않고 당선 가능성 격차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선 가능성이라는 게 배팅 사이트 그러니까 그걸 전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돈 걸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하는 거는 공짜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일부라도 걸고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봤을 거다. 그래서 배팅 사이트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전히 그 당선 가능성 격차는 바이든 후보가 10포인트 포인트 정도는 앞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바탕으로 본다면 여전히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아직은 그래도 좀 높은 게 아닌가 싶고 그 가능성을 이제 사람들이 좀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이 지난 4마녀의 날인가요? 그때 뭐 좀 많이 달랐었습니까? 보통 그 4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지수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동시만기인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세 번째 금요일인데 그래서 보통 이게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하고 쿼드러플 위칭 데이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선물 옵션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는 건데 사실 이번에도 당연히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늘어난 정도가 2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푸드옵션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포지션이 위로 가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만들어 놨다면 혹시 빠질 위험, 자기 전망이 틀릴 위험에 대비해서 해치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물을 그게 반대되는 푸드옵션을 주로 가지고 있어서 푸드옵션 거래량일 때는 보통은 제일 많은데요. 이번에는 보면 콜옵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았고 특별히 개별 주식 옵션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 선물 옵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해치를 하기 위해서 주로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현상들은 개별 주식 옵션에서 사람들이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콜옵션 베팅을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규모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최근에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 콜옵션에 참여해서 주가 상승에 좀 베팅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이 상승해 아직은 좀 베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외 외에 기관 투자들은 썩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걸로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요. 8월하고 9월에 BOML인치에서 글로벌 펀드매니어 서베이를 매달 중순쯤에 발표를 하는데 8월달 서베이, 9월달 서베이 모두 다 가장 쏠려있는 거래 Most crowded trader라고 하는데 그 가장 쏠려있는 거래로 기관 투자자들이 US tech를 꼽았습니다. 특별히 9월달에 꼽은 비율이 80%인데 이게 이 문항에서 가장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응답이거든요. 그만큼 기관 투자들은 빅텍 좀 비싸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포지션도 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포지션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성장주 대신 가치주 그 다음에 대형주 대신 중소용주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게 기관 투자들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게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들이 개인 투자냐 기관 투자에 따라서 빅텍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래도 많이 낮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도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금요일도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체로 요즘은 팡이라고 하나요? 팜이라고 하나요? 넷플릭스를 빼고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잘 안 되던데 MG로 나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주식들이 빅테크로 표현되는 그런 주식들이 조정 구간에 들어왔던 게 거의 완연해 보인다. 사실 같이 계시는 우리 신센터장님께서도 저희 주말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미국의 빅테크의 어떤 조정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물론 미국 시장이 KB증권의 보고서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보고 계신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조정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한다기보다 사실 이미 시장은 조정 단계로 진입을 했잖아요. 종합이나 나스닥 백지수 모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우리가 흔히 10% 이상을 커렉션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조정 영역에는 사실 이미 진입을 한 거라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조정이다 아니다를 말하기에는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애플도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서 그런 걸 보면은 이미 그런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꼭지에서 빠져요 안 빠져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단계는 지났고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산다면은 다른 종목보다 더 큰 수익을 낼 건이 아니냐 얘가 이제 오히려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라도 빅텍 주식을 담고 계시 않은 분들에게는 저희는 담는 게 일단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치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삼성전자 빼고 가는 거하고 비슷하니까요. 워낙 비중이 커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담는 건 좋겠지만 그러면은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전에 봤던 또는 3월 즈부터 3월 말부터 봤던 그런 큰 폭의 상승세를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막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애매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얘가 제일 좋을지 안 좋을지는 배선 결과를 저희도 또 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걔가 이제 어느 정도 더 빠지지 않고 살아 올라와 준다면은 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 올라갈 종목들을 대충 어느 분야로 보시는 거죠?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와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 되게 멋있고 선진화되어 있고 진보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바이든 후보도 기후변화라고 포장했을 뿐이고 실제 내용은 다 인프라 투자 내용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후 인프라라고 해서 좀 더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나온다면은 저희는 소재 산업처럼 지금 아주 얘네들이 싼 건 아닙니다만 얘네들의 이익 전망이 워낙 낮게 형성돼 있어서 이익 전망이 재평가될 수 있는 업종들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다 담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걔네들의 시장 비중이 지금 굉장히 작은데 그 시장 비중보다는 좀 더 들고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여전히 성장주 안에서 다른 대안은 기술제 외에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여전히 대형 기술주의 포지션을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빅테크의 조정도 조정입니다마는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FOMC의 분위기도 조금은 냉랭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주는 아까 말씀하신 박빙 승부에서 어느 경우도 증시가 굉장히 나 홀로 강세를 했던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사실 그게 이제 박빙 상태에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정 정책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순연되고 있는 상황이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대선 전에 뭔가를 합의하는 게 일반적으로 참 쉬운 일은 아니기도 한데 이번 대선은 더더욱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일반적으로 선거 전략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나를 원래부터 지지했던 사람들 소위 집토끼라고 하는 전통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는 게 일단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중도층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도층은 일단은 둘째고 이번에 확실하게 집토끼를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통적인 정책 기조 한마디로 공화당은 우리는 재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정당이야 민주당은 우리는 필요하면 화끈하게 쓰는 정당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좀 뚜렷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가급적 안 쓰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최대한 좀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측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합의를 보기 참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주말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입니다. 이분이 항공사 경영진하고 항공노조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추가 부양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지만 대규모 부양책의 일부여야 한다. 한마디로 항공사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부양책을 얘만 따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백악관에서는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더 지원할 거다 연장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양당의 합의가 없이는 의회에서 돈이 존주머니에 의회가 지고 있으니까 돈이 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사실 이게 큰 문제인 게 9월 말이면 3월 달에 했던 그 법안으로 케어스 액트죠. 그걸로 인해서 250억 달러의 항공사 지원이 9월 30일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돈을 받은 항공사는 이전의 고용의 90%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이게 종료가 되면 10월 1일자로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드드 항공 다 한 3만 5천 명 정도 전체 고용 인력의 15에서 20% 정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 인력을 일단은 일시 해고 또는 비자발적인 무급 휴가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한 상황이라서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의회에 있겠지만 일단은 현 정부인 트럼프 정부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현 정부의 정책 실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9월 30일 오전, 미국 시각으로 9월 29일 날 1차 TV 토론, 대선 후보 토론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사실 공략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경제가 확실하게 반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코로나 통제를 제대로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다라는 이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여러 사안에서 누가 당선됐을 때 더 잘할까라는 문항이 있는데 거기서 바이든 후보가 딱 지고 있는 게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아직 우세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하고 경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요. 어쨌든 대선이라는 게 11월 3일이니까 10월 한 달에다가 한 20일 정도 남은 거니까 한 40여 일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선 이후에 미국 주식에 대한 시장 전망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라도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3분기 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대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은 사실 제가 2013년부터 FOMC를 생중계로 계속 보고 코멘트를 썼는데 이번 코멘트가 제가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짧게 쓴 것 같아요. 큰 내용이 없었다. 사실상 이제 통화 완화 기조는 사실상 상수가 돼버린 것 같고 시장은 모멘텀을 원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그런데 그쪽에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고 재정 정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전 합의가 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사실 양당의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합의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추가 부양책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할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제가 2009년에 처음 입사를 해서 주식을 좀 더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관점에서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방송을 봤었는데 거기서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주식은 꿈을 먹고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계속 시장의 기대를 유지해 줄 만한 게 있나 없나가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책 공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신, 코로나 재확산 등등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사실 대선이 지나고 혹시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뭔가 할 수밖에 없어.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해 라는 생각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고 의회 권력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그쪽에서는 좀 센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저희는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급락 가능성이 있나 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도 비슷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대선 전에 나오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많이 논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장에서도 현재 기대는 내년 1분기 즈음에 개발이 되고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CDC나 FDA에서 얘기하는 거는 2, 3분기 정도면은 대중접종이 시작되고 이제 많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면 현재 시장 기대를 크게 어깃나는 건 아닌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제가 이제 백신 전문가도 아니라서 백신이 어떠니까 어때요 이렇게 단정짓고 얘기할 수 없고 사실 시장 투자들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백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곧 끝나지 않을까? 끝난다는 게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아니라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 이런 몇 가지 꿈들이 지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시장 급락 가능성은 보지 않고 있고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싸다고 생각하는 밸류 그러니까 가치질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선까지 혹은 대선 이후까지도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역시 좋은 주식이 가격이 좋은 거군요. 네. 좋은 주식이. 아니면 가격이 좋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 되나요? 헷갈리네요. 항상 뭐 주식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치주라든지 경기 관련 주가 잠깐 메우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니까. 예를 들면 전혀 다른 형태의 성장주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빅테크에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가치주의 개념은 아니죠.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말에 신센터장님하고의 프로그램을 같이 들으면서 다시 들어봤더니 이게 밸류 스탁으로의 이전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성장주로의 이전이냐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빅테크가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 국면에서 어떤 대안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미국 주식의 성격이 우리 주식시장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 팀장님께서는 뭘 하든지 지금은 솔직히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를 한다고 해도 이게 빨리 오르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양당의 대형기술기업에 대한 견제는 아직 확실하게 표면되어 있는 건 아닌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은 계속 있고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은 콜옵션을 빅테크 중심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가치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가 현재 경기민감주하고 거의 동의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쪽을 베팅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될까? 여러 불안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아까 저한테 주신 질문을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주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곧 경기민감주인데 그런데 가치주는 가격이 비싸지면 얘는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경기민감업종으로 여전히 분류가 되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가치주가 나중에 성장 컨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 같은 게 나온다면 생각하시기에는 기후변화 대형이 왜 인프라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이든 후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 첫 임기 4년 동안 상업용 건물 400만 채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200만 채를 개조하겠다는 그런 정책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50만 개의 전기충전소를 깐다든지 이런 게 사실상 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된 것이라서 저희는 그쪽 수혜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그동안 되게 소외시켜왔던 그런 종목들에게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뜰 건 확실한데 신재생에너지가 그냥 태양광이니 풍력만 뜨는 게 아니라 어쨌든 SOC 투자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시크릿칼 주식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지난번에 내세웠던 현재 경제정책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환경정책이라고 저는 말을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인프라 정책이에요. 인프라 정책이고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정책으로 포장된 인프라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럼프 1차 임기 하게 되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공약사항 중에 지켜지지 않은 게 SOC 투자에 대한 공약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인프라 투자가 이제는 기대를 좀 불러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들을 트럼프 임기 초반에는 했었는데 이게 도무지 안 나오니까 왜 그럴까 그런 궁금증을 안고서 출장에 갔을 때 사실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만년 유망정책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만년 유망정책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뭔가 기대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지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 거는 진짜 힘들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큰 이유는 인프라 정책이 나왔을 때 이거 뭐 합의되고 승인나고 하는 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근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인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켜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큰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양당의 합의를 보기가.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관대해졌다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일자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뉴딜 프로젝트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재정정책이 세게 나와야 가능한 인프라 투자 정책이 바이든이 되면 신환경으로 포장돼서 세게 나올 것 같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는 추진할 가능성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다음 정책이 뭐야? 라고 하면 저희가 참 대답하기 좀 어렵잖아요. 경제 정책이라기 별로 지금 안 보인다는 지적도 그랬나? 트럼프 하면 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은 뭐지? 이렇게 되면 공백이 좀 있더군요. 네. 대중강경 노선 정도를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러면 뭐 할 거야? 라는 정책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이거는 트럼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기존 정책 노선을 유지해 나가는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하원은 민주당이 그래도 장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80%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배팅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안을 일부 받아주겠죠. 그러면은 너희가 얘기하는 친환경 관련된 인프라 이 정책도 같이 하고 이것도 해가지고 대규모의 부양 정책을 한번 펴보자.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 참고로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 펠러시 하원의장 민주당뿐인데 이분은 어 우린 찬성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서로의 공감대는 많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때가 언제냐. 그 정도가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일혁 팀장님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은 분들께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애석하네요. 굉장히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우리 팀장님의 말씀은 다시 잘 영상으로 편집을 해갖고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혹은 오디오를 듣는 분들께 다시 한번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